5G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. 지금 이 종목 역시 수익률, 목표 수익률 달성했죠? 이 종목도 확정지어? 이 종목도 일단은 24만원대에 언급을 드렸는데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죠. 타이밍을 정말 잘 잡고서 5G 모멘텀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5G 성남에서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? 그래서 어제도 어느정도 빠지는 모습들, 그리고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이미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주 리뷰 차원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AI 4,500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누차 언급을 드렸던 게 통신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정확하게 쌍바닥 구간에서 바로 우상향을 뽑는 이런 차트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미 한 10%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24만원 이상 권역에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신 전략 10% 수익 완료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